안녕하세요! 저희는 여성 댄스팀 이펙트 크루입니다! 무슨 소리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 한 번만 더 하세요! 저희는 이펙트 크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9월달 첫 버스킹을 이 시간에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9월달 저희 버스킹 4번 잡았고요 4번동안 있으니까 오늘 첫 버스킹이에요 저희 여러분도 사람 많은 만큼 저희 기대에 모으셔서 열심히 열심히 침쳐보도록 할테니까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꼭 저희랑 같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박스 있는 앞까지 오셔서 구경해주셔도 되니까요 좀만 앞으로 와서 구경해주세요 저희 토닝을 방향되면 안돼서 앞으로 와주셔도 저희 해치지 않으니까 앞으로 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개인 소개 한 번씩 하고 넘어갈까요? 저희가 멤버가 지금 5명인데 한 명은 실 멤버고 한 명은 보윤이가 지금 아파가지고 못 왔어요 보윤이 아파가지고 못 왔으니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먼저 개인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총 시원 임팩트크루의 리더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팩트크루 18살 막내 유시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팩트크루의 19살 이조비입니다 저희 가위바위보 하고 다음 개인곡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건데요 저희 통행에 방해가 달렸는데요 저 금방 안쪽으로 들어와서 구경해주실게요 그리고 저희 아